1917년 1차 세계대전. 독일은 연합군과의 베르덩 전투로 수세에 몰린 탓에 기존 전선으로부터 35km 뒤에 강력한 방어선을 짓고 철수했습니다. 일명 알베리 작전이죠. 전선을 단축시킨 독일은 병력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선의 후퇴는 연합군에겐 둘도 없는 기회. 이미 패전의 기색이 역력했던 독일에 철수가 들통난다면 연합군은 기세를 몰아서 독일군을 칠 겁니다. 독일군은 우선 영국군의 통신망을 차단합니다. 정보를 차단하고 독일군의 철수 사실을 숨기는 거죠. 철수와 동시에 길도 끊어버립니다. 철도와 도로를 폭파시켰고 참호는 무너뜨렸죠. 마을과 논밭엔 불을 지르고 무물엔 독을 풀고 폐어에는 지뢰와 부비트랩을 무수히 깔았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죠. 하지만 독일의 이런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독일군의 철수 소식을 알게 된 영국군은 승리를 확신하고 모든 병력을 집중 독일군을 칠 것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철수한 척 영국군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독일군이 파놓은 함정이었죠. 독일군은 후퇴 직후 모든 화력을 집중시켰습니다. 영국군이 그대로 진격한다면 1600명이 몰살될 절체절명의 위기. 뒤늦게 영국은 독일의 속셈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통신망은 독일군에 의해 파괴된 상황. 영국 수뇌부는 병사 단 2명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죠. 작전 중지 명령을 전해야만 하는 두 병사의 이야기, 1917입니다. 연합군의 위기를 그렸던 영화 한 편 더 있죠. 2차 대전 당시 독일에 쫓긴 연합군의 대탈출을 그린 영화, 던케르크입니다. 던케르크의 배경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 북부의 던케르크, 연합군의 대탈출 작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영화 1917은 프랑스의 전선이 배경이죠. 그 밖에도 던케르크와 1917, 닮은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두 영화 모두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립니다. 1917의 두 주인공, 스콧과 블레이크는 공격 중지 명령서 전달로 수천의 전우들을 살리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처절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던케르크의 철수 작전이 실패하게 된다면 연합군 33만 명이 전사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연합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목표는 오로지 생존. 두 영화 모두 전쟁의 참상을 그렸는데요. 이를 표현한 방식은 각자 조금씩 다릅니다. 던케르크에서는 마지막 장면을 제외하곤 단 한 번도 독일군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습니다. 절박한 비명소리 거침없이 배 안에 들어오는 바닷물 연합군을 향해 돌진해오는 적의 폭격기 등을 통해서 전쟁을 재해처럼 표현한 거죠. 반대로 1917은 적나라한 방식으로 전쟁의 참상을 드러냅니다. 스콧과 블레이크가 지나가야 하는 독일군의 전선은 전우들의 사지가 곳곳에 무참히 처박혀 있는 생지옥입니다. 방금 전까지 얘기를 나눴던 전우는 시체가 되어버리고 강두계는 죽은 사람들이 즐비하죠. 하지만 스콧과 블레이크는 시간 제한이 있는 임무인 만큼 감상에 빠질 시간조차 없습니다. 카메라는 이런 참혹한 전쟁의 현실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이런 담담함이 전쟁의 참상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주목받는 사람들은 보통 지휘관들입니다. 하지만 최전선에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그곳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젊은 병사들이죠. 두 영화 모두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병사들 개개인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방법은 조금씩 다르죠. 번케르크는 1시간밖에 비행할 수 없는 빠듯한 연료의 전투기로 독일 전투기를 격추시킬지 착륙하고 생존할지 고민하는 파일럿 배에 먼저 타보려는 꼼수로 시체를 나르는 병사 침몰하는 배에 갇힌 병사들 바다에 빠진 병사 등등 전쟁이라는 재앙 앞에 병사들이 마주한 공포를 보여줍니다. 영화 1917 역시 평범한 두 병사 스코필드와 블레이크에 집중합니다. 영화 내내 이 두 사람만 따라가는데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독일군 전선을 뚫고 나아가야 하는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이들도 인간이기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긴장감도 보여주죠. 잔교, 바다, 하늘 이렇게 세 장소의 사건을 교차진행시키는 신선한 시도의 던케르크 현장감을 살린 연출 덕분에 마치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평이 많았는데요. 영화 1917에도 현장감을 극도로 살린 촬영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바로 원컨티뉴스 쇼트 한 번에 촬영하는 원테이크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면을 나눠 찍고 편집을 통해서 마치 한 장면처럼 보이게 하는 촬영 방식인데요. 쇼센크 탈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카리오, 블레이드러너 등등 굵직한 영화들의 촬영감도 로저 디킨스 촬영감독의 작품입니다. 영화 1917은 시작부터 끝까지 롱테이크로 촬영했는데요. 아, 정말 놀라울 지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감도 안 잡힙니다. 몰입도도 엄청나고요. 모든 장면마다 현실감과 역동감이 넘쳐납니다. 끝이 없는 롱테이크 덕분에 이 두 병사들과 함께 긴긴 하루를 보내면서 함께 작전을 진행한 느낌이고요. 전쟁터 곳곳을 그냥 같이 걸어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저도 함께 지쳐있었습니다. 영화 자체에 제가 기가 빨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영화 1917은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촬영 방식 덕분에 아카데미와 골든블로브 유력 후보로 계속해서 거론됐죠. 자, 이렇게 해서 2월 19일 개봉하는 영화 1917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나온 전쟁 영화 명작 하나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전쟁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보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촬영했는지 정말 놀라울 지경인데요. 그래서 저는 메이킹필름 무조건 VOD를 사서라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917은 영국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골든블로브 드라마 부문 작품상 감독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가지 영화제에서도 수상받은 미친 영화니까 안 보고 베길 수가 없겠죠? 무조건 보세요. 영화 1917은 2월 19일 개봉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비영이었습니다. prr prr Ingredients 여러가지 영상 moment jakim Public ink